안녕하세요 부양란 오키드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멋있죠 알바가 아닙니다 쭉 안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말 그대로 이번에 부양에서 하나 있습니까 건진 겁니다 무종 좋은 개체를 수입해 와 가지고 하나를 건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꽃마을 맺어 오는 것도 있고 지금 막 피는 것도 있고 전시회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피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 시기에 딱 전시회 시기에 딱 맞게끔 않습니까 피해주는 것 같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오시는 손님 오시는 분 회원님들 실망 하실까봐 저 뭐 노심초사에다가 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 발대기를 피우는 이런 아이들 그죠 좀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봐도 감탄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다니면서 일본 도쿄돔이나 오사카나 또 저쪽에 요코하마나 이런데 저 일본 열도를 다니고 대만에 있습니까 전시회를 쭉 가서 다녀봤는데 이렇게 이래 가지고 이 많은 워커라나들이 전시대에 올리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도쿄돔에 가서도 20-30 화분이 그 큰 아니었으면 국제적인 행사에도 20-30 화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제가 예상 큰데 아니었으면 50분이 넘을 것 같아요 50 화분이 넘을 것 같아요 쭉 안으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미리 분주를 해 가지고 꽃이 조금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세력 탄력이 받아 가지고 그러는데 제대로 필 겁니다 꽃 화형은 멋있죠 동글동글하게 해 가지고 그죠 정말 멋있는 꽃이에요 여기도 지금 올해 처음 피는 꽃인데 정말 대작입니다 이 아이들이 꽃 다 피면 정말 멋있는 멋있게 되겠죠 부양에는 쳐다보면 일본이나 종주국 못지않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발벌을 특정적으로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기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니었습니까 이래 가지고 길렀던 노하우 축적이 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술이겠죠 부양에만 있는 자 한번 봐보세요 발벌 이정도 되니까 꽃들이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셀수도 없을 정도로 뜰걸로 옵니다 쭉 안으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래 가지고 발버들이 정말 토실토실하게 살이 많이 쪄 가지고 제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제 손가락이 작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아 요아이도 올해 하나 있습니까 제대로 피었습니다 물방울 아닙니다 이거는 혹시 또 물방울을 착각하실런지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물방울은 아니고 조금 아쉽다면 배탈이 조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둥글지 못하고 약간 길쭉 하다는 거에요 그래도 멋집니다 최고작 입니다 우리 지금 부양에서는 지금까지 핀 것 중에서는 최고작 입니다 안으로 또 바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아이는 세미알바 구요 여기에 목부에도 지금 꽃이 지금 하나 둘씩 안 있습니까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밟은 크죠 워크라너를 기르는 것 같으면 이 정도는 기르셔야죠 그죠 아직까지 국내에서 누가 어떤 분들이 안 있습니까 워크라너를 기른다 해도 안 있습니까 부양처럼 이런 밟을 기르는 안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가 관심 바꾸지 해 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 아니겠습니까 사는 그는 그렇게 해 가지고 꽃은 피면 제대로 필 수가 없는 거에요 자 여기에도 여기도 보시고 쭉 보고 요아이가 지금 여기 화면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엔젤마이크 이게 나중에 꽃이 피면은 천사의 물방울이 되는 거에요 요아이도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제가 부양에만 전시기에 부양에만 있는 아니겠습니까 엔젤마크에요 요것도 물방울이에요 요것도 지금 올해 몇 번째 개화를 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번식 목적으로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노출을 안시켰죠 올해는 공개를 할 거에요 여기는 지구 페달음 향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하나 한 분을 바깥에 하나 분을 바깥에 밖에다가 꺼내 두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면 향기까지도 이래가 실려 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시울대에 꽃이 피어 가지고 지금까지 꽃이 있는 거예요 쭉 안으로 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물방울이에요 요아이도 물방울이고 자꾸 이래 가지고 제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물방울 물방울 하니까 아니겠습니까 부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래 가지고 이게 도쿄남버원 아니 있습니까 도쿄남버원 도쿄남버원 남버원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안 들면 이 도쿄남버원에서 아니 있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키코라는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 개체를 상을 받은 개체 아니 있습니까 거기에서 분주한 건데 그냥 이래 가지고 도쿄남버원이나 그런 것들면 무조건 다 상 받은 개체 이름을 갖다가 다 붙여 버리거든 그게 지금 우리나라들은 크게 아니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거는 그걸 안 하고 빨리 아니 있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계속 그걸 하니까 무조건 다한 개체 이름을 갖다가 무작위하게 안있으니까 자기 선수 잡힐을 써니까 여기 이제 이래 가지고 그냥 도쿄남버원 이래 가지고 원 하는데 실생을 아마 지금 국내에 들어와는 건 거의 다 실생일 거예요 큰일 것일 거예요 자기 선수 잡힐을 쓰니까 맞추려고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꽃망울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떨궈놉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꽃망울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꽃망울이고 요거는 어제 셀룰라 오늘 셀룰라 하나 피었습니다. 여기도 꽃망울이고 요아이들 밑에서 꽃망울 놓고 여기도 꽃망울 보이시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바론입니다. 바론 실생이 셀프인데 바론이 물방울이라서는 아마 일본에서 최고인데 이게 셀프를 하니까 너무 좋은 꽃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 기대해야 되지 않나 기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론이 셀프 모종을 사와 가지고 꽝 됐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아이는 얼마전 세문안에 이런 데서 이래 가지고 히트쳤던 사토라는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우 오래 아니었습니까? 무지막지하게 꽃 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피하는 거고 꽃 봉우리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달았습니다. 다 지금. 보시셨으면 이 시청 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보시면 눈이 즐거우실 거에요. 곧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꽃 기르시는 매니아 분들 이래 가지고 진짜 아니었습니까? 정말 부양이 아니었습니까? 꽃을 꽃에서 구경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가 그거는 제가 제 시청하는 구독 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저는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멋있게 꽃 많이 올라오죠? 저기도 꽃. 여기도 꽃 아니었습니까? 그래 쭉 올라오는데 오늘은 다 공개는 못하고 또 내일 안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안 있습니까? 자 안쪽으로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있고 이쪽으로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있는데 다 공개는 안하고 이제 일부 이제 전시에 우리가 저희들이 세팅해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만 잠깐 잠깐 이래 가지고 보이겠습니다. 다 보여주면 나중에 오시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시에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메인. 그죠? 오시는 분들은 팬이 시시라고 제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아니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쉬었다가 가시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작 할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이래 가지고 우리 모시는 거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마 잠깐 이래 가지고 그걸 했을 거예요. 자 이쪽에 하고 보시고 이래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해 가지고 부작의 진술을 보일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한 주 한 주 시작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우리 부양 발전을 위하여 구독 짱짱 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